오우, 감사합니다. 네, 이 노래를 아시나요? 아,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도 아니에요? 네, 감사합니다.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 노래를 참 또 대학교 축제를 저번부터 오면서 굉장히 느끼는 건데 아, 너무 또 감사드린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여기 계시네요. 안녕? 혹시 저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? 오, 저 건물이요! 살롬과? 살롬? 살롬. 살롬. 살롬과. 저기에서 격하게 인사를 해주셔서 네, 기대지 마세요. 안 떨어지게. 조심하시고, 안전 조심하시고. 네,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일어선 상태로 이렇게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데 괜찮으신가요? 네! 오, 대단하시네요. 어때요? 기훈 씨, 오늘 또 이렇게 강남대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사실, 저 군대 선인분이 지금 강남대학교의 지금 대학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오, 어, 어디 계시는 왠지. 잠시만요. 잠시만요! 여러분. 그 분만 소리질러 보세요. 오! 거기 계세요? 이재형. 아, 재영이. 이재영님, drummer shortcuts. 왔어요? 술 마시고 있구나. 그럼 그래, 여러분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뭐 과음은 더 좋지 않으니까 재홍씨 그만 마시오! 아니아니 재홍씨 부리고 와야죠 우리 선생님 부르지 말고 어... 뭐 연락 안 하면 되죠 아... 농담이고요 일단 뭐 대학교 행사하면 뭐 이런 축제 뭐 축하모데도 즐길 거리지만 술도 어쨌든 또 좀 즐길 거리니까 대신 과음은 하지 마시고 맞아요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 지금 좀 땅이 나거든요 오늘 좀 습하고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괜찮으세요? 아... 이렇게 또 행복해하시면서 또 이렇게 점프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또 아... 아... 저는 이제 아마도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인가요? 저 마지막 곡이죠 마지막 곡이 되지 않기를 또 여러분 그들에게 맡겨보면서 어떤... 어떤 노래가 좀 듣고 싶으세요? 저희한테 어떤 노래요? 어떤 노래요? 뷰티풀! 뷰티풀이요? 크게 안됐습니다 축 же는 Alsok 세디 아이는 중 그걸 할 걸 드렸다 아니면甚麼라는 곡을 하고 싶으실까요? εις ... 뷰티풀이요 ... 에 alot 아... breasts 갱 뷰티풀이요 찍히는 저기 뒤에 허건물 pert Cities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남자 학우분들도 잘 즐기고 계세요? 네 남자 학우분들만 소리 한번 질러주실래요? 진짜 아까 그 쇼크랑 픽션 할 때 일부러 남성분의 표정을 막 찾아서 봤거든요 엄청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? 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여자 학우분들도 소리 한번 질러주실래요? 멋지네요 너무 멋진 우리 강남대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마지막 무대가 아니길 바라면서 마지막 무대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소리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주십니다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.